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인역삼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홍보관 방문을 앞두고 계신가요? 방문 전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이 팁들은 방문을 더욱 즐겁고 유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일사전 예약 필수. 홍보관은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통 확인. 힐스테이트 용인역삼은 교통이 매우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에버라인 시청역, 용인대역, 명지대역 등 다양한 지하철역과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GTX-A 용인역과 GTX-F 노선이 계획 중이라 미래 교통 환경도 기대할 만합니다. 3 주변 인프라 탐방. 홍보관 방문 전 주변 인프라를 직접 둘러보세요. 이마트, 롯데마트,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또한 용인시청, 용인동부경찰서 등 공공기관도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4 홍보관 투어. 홍보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평면도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힐스테이트 용인역삼은 남양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조망이 우수하며 4베이 판상형 구조로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발코니 확장과 팬트리 공간 제공으로 수납 공간이 넉넉합니다. 5 커뮤니티 시설 확인. 힐스테이트 용인역삼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 골프 연습장, 헬스장, 어린이 놀이터 등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확인해보세요. 이러한 시설들은 생활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6 투자 가치 분석. 힐스테이트 용인역삼은 용인 남사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플랫폼시티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많아 미래 가치가 높습니다. 힐스테이트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어 안정적인 투자처로 손색이 없습니다. 7 상담 준비. 홍보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 궁금한 점이나 확인하고 싶은 사항들을 미리 정리해 가세요. 예를 들어 분양가, 중도금 대출 조건, 계약 절차 등을 미리 알아두면 상담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이 팁들을 참고하여 홍보관 방문을 준비하시면 더욱 알찬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즐거운 방문 되시길 바랍니다.